그러면은 규현씨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전혀 흥을 못 늦게 됐어요. 아니요 저 흥 다 하면 춤을 안 출 뿐이지 노래는 다 합니다. 아 난 알아요.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. 다 합니다. 한마디로 우리 규현씨는 이준호 선배님보다 서태지 선배님. 아닙니다. 아닙니다.